몽골 다르항올도의회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을 비롯한 현지 대표단이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다르항올도의회는 경기마루 전시실을 둘러보며 조례바리 현황과 도의회의 역사를 살펴봤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최종현 위원장의 안내로 의정활동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장을 살펴보며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은 다르항올도의회와 함께 의료장비 지원, 교사 교환 프로그램 구축, 농업 분야 신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나산바트 의장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며 경기도의 발전된 모습과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다르항올도의회와 우호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경기도의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친선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기회의와 우호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경기와의 희생을 활용하여 있습니다.